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어려워, 어려워. 이거 진짜. 큰일인데. 큰일인데. 안경 끼신 최민식 선배님이. 덩대와의 전쟁. 덩대와의 전쟁. 이거였구나, 이거. 좋았네. 어디꺼야, 어디꺼. 아,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왜왜왜? 어려워, 어려워. 아, 큰일인데 이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모자쓴, 모자쓴 아저씨가 해야 할 건데요. 모자쓴 아저씨가 애기랑 같이. 1분 마, 레오. 오케이. 어디꺼야, 어디꺼야. 준수당이 잘하네. 준수당이 잘한다. 제일 잘한다. 와. 하나만 더 맞추면 되니까, 하나만 더. 아니야? 렛츠기릿. 불이 났어. 볼이, 볼이 파래. 몇 초. 몸이 파래? 와,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알아야 되는데. 몸이 파란데. 몸이 파란데. 아바타. 아, 나 알았어. 아, 아바타. 나 알았어. 소리가 아니야. 왜왜왜왜. 얘기해, 얘기해, 얘기해. 계속 웃어, 계속 웃어. 얘길 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몸 안 돼, 뭐해, 몸 안 돼. 몸 안 돼, 몸 안 돼, 몸 안 돼. 말해, 말해, 말해. 몸 안 돼, 말해. 알려봐, 뭐래. 추천자를. 왜? 추천자를 위해! 추천자를 위해! 알라딘! 잘했어! 잘했어! 알라딘 진짜 잘했는데 알라딘 진짜 잘했는데 얘 파란 애가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소희연씨가 소희연씨가 40초로 웃었어요? 40초를?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아니 몸이 파래해서 생각이 나니까 아하 하면서 몸이 파래 아니 내 표정을 슬로우와 슬픈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야 단단히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어! 나 다 했어! 나 다 하지 않았어? 아니 좋아 좋아 너무 웃겼어 테트리스 추억 쌓기라서 이걸 쌓는 거야 순서 가위바위보 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하 내가 1번이야? 자 오락실 버전으로 모여 앉으실게요 원래 이거 진짜 느낌 내려면 여기에 누가 동전 쌓아야 돼 동전 쌓아야 되지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번선 시작했어 어 망했다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번선 시작했어 어 망했다 망했다 형 형 망했어 망했어 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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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뭐야 야 그거 뭐야 야 망했다 야 뭐 늦는 거야 야 쌓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쌓은 걸로 쌓으네 아니야 저거 망했어 이미 저거 끝났어요 아니 형 되게 신청하다 야 일자만 하나만 나오면 돼 일자만 일자만 하나만 나와봐 일자만 일자만 하나만 일자만 하나만 봐봐 쭉 내려봤는데 저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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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 내려봐야 돼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아 약한데 1분지 같습니다 아이씨 안 되겠다 승기야 넌 나가야겠다 아 아 아 이거 뭐야 어 네 아 이거 뭐야 어 네 어 네 깨지 깨지 아 아 부끄만이 형 야 이거요? 완전 못하는 거죠 대박 아 이거 참말로 참말로 아이 참말로 답답하다 5 하나짜리 기다리고 됐다 5번째 자료 2 1 1 1 1 2천 12점 2천 12점 오랜만이라 어렵다 아니 오랜만에 또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트리트 파이터 자 김상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볼게요 해봐봐 김상시 잘할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아 잘하네 빨리 가는구나 아 잘하네 빨리 가는구나 아 잘하네 빨리 가는구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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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오자야지 오 오 오 잘해 그래 오 오 벌써 176이야? 좋아 와 잘한다 잘한다 오 벌써 깼어? 오 벌써 1600이야? 깨났어 야 벌써 4천 벌써 4천이야 4천이야 와 대박이다 잘하니까 재밌다 이거 어떻게 해 야 김상시 살았다 가겠는데? 포러스 게임이야? 또 깼어 포러스 게임이야? 또 깼어 포러스 게임 포러스 게임 100점씩 올라가는데? 내리자마자? 야 내리자마자 100점씩 올라가는데? 어 뭐야? 긴 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킹도 안 나오면 킹도 안 나오면 킹도 안 나오면 무조건 나와 나오게 나오지 나왔다 좋다 7배 6 야 끄기소 8천 8 7 6 5 4 3 2 1 아니야 9266 6 4 1 수영 학교 1 영어 나오 OVER 2 4 2 3 1 2 2 3 2 2 정답! 왜? 그대 몰라 나는지 무겁게 그리는지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틀어놓고 골라요! 정답하지 말고 세 분이 서 계시면 그냥 우리 다 온지 모르잖아 춤추시면 제가 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거 맞을 거 같은데? 1, 2, 3, 4 차태현 씨 정답! 어? 차태현 씨 정답!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봐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저희 컨닝하지 마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진짜 어차피 컨닝하지 마 의미도 없어 다 틀려가지고 컨닝하면 망해 한제 스코어 2 대 1 대 1 이거 컨닝 섣불리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자 우리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주세요 외국 배우 숫자 외국 배우 자 자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 나와주세요 레드카펫 레드카펫 나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뭐가 큰 명이 한번 나온 거 같은데? 누가 큰 명이 한번 나온 거 같은데? 뭔가 큰 명이 한번 나온 거 같은데? 한국 사람도! 승원의 형, 송재형! 승원의 형, 송재형! 야 이거... 잠깐만 승원의 형, 송재형이 형 뭐지? 외국 배우, 너 빵이 형이야, 그런 거야? 야, 야, 아이 진짜. 자. 프리미어니까. 광고 나와라, 광고. 하약품 광고. 외국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아니, 그렇겠지. 추리하지 말고 한 방에 빵. 가. 네가 뒤집어. 네가 뒤집어. 끝! 끝! 수고! 끝! 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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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베네플렉이. 야, 여기 이 사람들 국적을 확인해야 돼, 얘. 아, 이번 저기 전주편은 네가 주인공 같아. 처음 하고 끝이. 처음 하고 끝이. 리얼해서 이거는 대박이지. 이 프로가 나한테 진짜 영혼까지 빨대 끓였다. 진짜 다 털렸다, 이제. 옛날 추억 생각난다. 뭐 하는 거니? 혼자 남았다고 보내줘야지. 불코인! 당첨!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가, 가. 수고하셨어요. 안녕! 빠이! 이거... 이거 내 프로 아니잖아. 야, 이거 네 프로 아니냐? 안녕! 뭐 이딴 프로가 다 있어. 깔끔했어. 아유, 안녕하세요.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여기 또 이렇게. 밀리터리. 이거, 이거 진짜 그 포스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귀신의 집 아니야? 와, 귀신의 집 또 있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 벽지 가게도 있고. 우와. 연탄, 우와. 연탄이고 들고, 우와. 우와. 우와, 미신기도 있네. 이야. 옛날에 진짜 이런 그 골목, 골목이었는데, 골목. 아, 이발소 의자들도 다 있고. 와, 대박이다. 자, 갑니다, 우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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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우와. 우와, 방금 유남기 선수 같았어요, 어머니. 아, 그래서요? 우와, 어머니. 우와, 대단하신데? 아, 2대요. 아. 2대요. 제가 늘 차례인가요? 예, 예. 그냥. 바로 놔두세요, 그냥. 바로 놔두세요, 그냥.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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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넣고. 예, 예. 이게 실수할 때 있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아! 잠시만요. 네. 실수하셨어. 실수, 실수.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넘어가야죠. 예? 서브 오버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은 다시 해도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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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예. 팔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래간만에 이거 탁구 하시는 거죠? 몇 점까지 제가 상대해드리면 될까요? 저 6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봐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깍는 거 봐. 저 깍는 거 봐봐, 깍는 거. 저 깍는 거 봐봐. 저 깍는 거 봐봐. 깍는 거 봐봐. 우와! 또 깨울려. 또 깨울려. 또 깨울려. 잠깐만. 지금. 18 대 4.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제보다 땀이 더 나네?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8주까지 한 점 남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18 대 5. 18 대 5.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18 대 5. 와, 절대 안 봐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졌어요, 제가. 아니, 근데 너무 잘 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